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명 성화도작이 계속 진도 나갑니다. 지난번에는 기형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죠. 복습을 하자면 매병이 입술이 있는 순구매병, 입술이 수렴하는 렴구매병이 좀 독특했죠. 그리고 천자관이라고 불려지는 관의, 유괴관의 뚜껑이 성화제 때의 오리지널은 살짝 미미하게 볼록하다. 이 내용이죠. 볼록하다. 그리고 나머지 방을 한 것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평평하다. 그다음에 북 모양의 삼정로가 있다. 그래서 북이 북고자니까 한자로. 고식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하의 한 줄의 유정이 못을 박은 것 같은 게 위아래가 있다. 그 그림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짱가몽 돛설 48번째, 48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명 성화제의 청료를 보겠습니다. 성화제 때의 청료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싼 듯하죠. 그런데 초기에는 그래도 정통 혹은 선덕대의 손이발청, 수입료를 썼기 때문에 그런 특징은 모식 귀에 박히도록 잘 들으셔서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중기 이후에는 수입청료가 소마리청이 중단돼서 강서성에 있는 낙평이라는 지방에 피당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당청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 평등료를 썼다고 합니다. 평등이 왜 평등이냐면 소마리청처럼 요철현상이 없어요. 훈산효과나 이런 게 없이 평평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평등청이라고 불리워졌다 합니다. 색조가 이제 다마하고 자꾸 이걸 보여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싼 듯합니다. 아무튼 싼 듯하다. 성질이 안정적이어서 영락선덕, 영선자기죠. 영선자기의 청료, 소마리청, 손이발청, 수입청하고는 선명하게 대비가 된다. 라면서 옆을 딱 갔더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어디 갔지? 왜 갑자기 가정이 나오지? 그랬더니 페이지 수가 벌써 240페이지에서 273으로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편할 때 잘못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1페이지를 찾아야 돼요. 물경 요만큼, 요만큼이 건너뛴 겁니다. 이건 다시 가정할 때 다시 붙여서 설명해야죠. 그래서 아까 여기 밑부분에 있는 즉, 즉 하더니 이리로 가는 겁니다. 영락시에는 수입 청료를 사용해서 퍼짐 현상, 훈산 현상이죠. 그런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성화자기는 독특한 품격을 형성한다. 그래서 청료는 봤고요. 이제 문양 보겠습니다. 문양이 가장 중요하죠. 문양 확대해가지고. 카메라에 담아야 되니까 또 교재 없으신 분들은 카메라를, 영상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성화, 청화자기는 문양 면에서 전기, 전기라고 하는 건 영선을 얘기하겠죠. 영선 때의 조필. 조필은 여기 말하는 공필하고 반대의 개념이죠. 대충 그렸다 이런 뜻입니다. 공필은 자세하게 그렸다 이런 거고요. 중채는 좀 무거운, 이제 했고, 여기는 박유가 이제 대치되는 말이고, 아, 박유, 아, 저 구륙이 이제 중채하고 대치되는 말이죠. 선을 좀 그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륙은. 후유는 이제 유약이 두텁다라는 거, 여기 유약이 이렇게 얇다라는 거. 얇다라는 거. 얇아요. 그래서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반박태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징이라는 게. 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색칠할 때도 큰 붓으로 그냥 한 번 쓱 칠하고 맙니다. 근데 영락선덕 때는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작은 붓으로 칠하고 그 위에 더 칠하고 더 칠하고 더 칠하고 했던 거죠.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스타일들이 선덕 시에는 번밀하다. 번밀하는 건 꽉 채웠다는 거예요. 번잡하고 밀집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성화 때는 도안식 문양으로 변화해서 규격 있게 딱딱 집어넣을 것만 집어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넝쿨도 입이 받쳐주는 게 없이 그냥 네 송이, 여섯 송이 되는 보상 하나, 단아 등도 있다. 뭐 이런 스타일들을 여기다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한번 쭉 멈춰놓고 화면을 멈춰놓고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죠. 이제 주요 문양 소재가 화훼라는 건 꽃이죠. 그래서 화과, 야국, 여기, 민들레, 영지당초 쭉 있습니다. 사기화 등을 포함한다. 화훼와 초충, 산석. 초충은 이제 풀과 벌레와 영석이, 저기 영롱석이라고 하는 그 호석, 구멍 뚫린 석을 결합한 것도 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문양은 아닙니까요? 용 문양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용입니다. 용이 좀 틀리죠, 다른 용하고. 모란잎도 거치상을 띈다. 거치상이라면 거치란 말은 톱니바퀴라는 뜻이에요. 이빨 모양이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다 이런 뜻이고. 띠 모양의 물풀과 함께하는 연화문. 그런 게 성화의 특출난 문양이다. 띠 모양 물풀. 일단 나중에 사진이 나옵니다. 금수화조는 짐승, 날아가는 새, 꽃,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앙이 와련. 원앙이 연하고 같이 나오죠. 연지 백로 나오고, 쌍조, 서지, 화접, 어련, 풍둥유여. 풍둥유여가 나와서 그러는데 궁둥이라고 등이죠, 등. 이렇게 들고 다니는 궁중에서 들고 다니는 등을 세 개 그리고 벌과 물고기를 세 마리씩 장식하면 풍둥유여다. 그런 뜻으로 발음이 똑같다는 말이죠. 고기어자는 여유여울 여자하고 똑같아요. 중국 발음이. 위 라고 합니다. 위. 그 다음에 풍할 때의 풍성할 풍자는 벌, 봉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펑. 펑이죠. 그래서 풍둥유여가 되면 물고기는 여유로움을 나타내고 벌은 풍부함을 나타내는 말하고 일맥상통한다. 발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둥과 벌과, 궁둥의 등은 오를 등자라고 같이 쓰는 거죠. 덩. 그래서 벌과 물고기를 세 마리씩 장식하면 풍둥유여. 펑떵여우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수확해서 여유가 많다. 물고기가 있으면 연년유여라고 하기도 하고 금옥만당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문양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쭉 있습니다. 용 문양도 여유주를 가지고 누우는 쌍용 시주가 있고 5마리가 있는 오룡, 6룡, 4룡 이런 거 없죠. 9마리면 9마리, 5마리면 5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면 2마리. 그다음에 동그로그랗게 말아있는 반룡. 그다음에 반룡은 새끼용을 반룡이라고 해요. 반리라고 합니다. 반리. 반룡은 새끼용이고 운용은 구름 타고 가는 거고 기룡은 조금 이따 보시는 이런 거. 이런 것도 기룡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꽃을 물었다고 해서 함화룡이라고도 하고 꽃을 토해낸다고 해서 향초룡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문양을 기룡문이라고 해요. 기복문, 기룡문 다 청동기 문화에서 나온 문양이고요.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고 상징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봉문도 동그랗게 말아있는 단봉이 있고 기봉이 있어요, 얘도. 용봉도 있고요. 용봉은 용하고 봉황이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용봉 정상. 정자는 다다를 정자고 상을 상서로울 상자니까 용과 봉황이 만나서 상서로움에 다다른다. 곧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다. 태평성대를 기원한다. 그리고 부부간의 화합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홀레복에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봉 정상 기억을 꼭 하시고요. 도자기 하는 것은 문양하고 기형이라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항상 말씀드리죠. 단대하는 데 꼭 필요하기도 하고 도자기는 뜻으로 산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어떤 도자기를 갖다 놨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귀신 문양을 갖다 놓은 이유는 척사, 삿댕 기운을 몰아낸다. 파사 현장으로 간다. 벽사의 의미다. 이런 의미로 도자기를 갖다 놓는 겁니다. 우리 집은 부귀하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목당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 집은 금은 부하가 가득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금붕어 있는 문양. 금옥 만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이런 풍둥 여위 같은 거. 나는 삼국지나 인물문을 좋아해? 그러면 삼국지 같은 인물문 같은 걸 많이 집에다가 진열을 DP, 디스플레이를 하시겠죠. 그래서 뜻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문양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술품을 우리가 갖다 놔야지 필름 붙인 거를 갖다 놓고 감상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림도 영인범 같은 경우 사진 찍은 거잖아요. 그게 무슨 예술품이겠습니까? 물론 사진도 예술의 일종이긴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거죠. 예술적인 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 청화작의 용의 문양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용은 이제 오기도 나오지만 용 문양을 되게 좋아하는 게 무섭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용은 항상 구름을 타고 가잖아요. 비를 내리게 한다는. 옛날에는 천수다베 농사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성화, 청화작의 용 문양은 티베트나 성화는 불교를 많이 믿었나 봐요. 그래서 티베트와 인도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입에서 연화, 연꽃을 토해내는 향초룡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이 향초룡을 잘 보셔야 돼요. 선덕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선덕할 때. 선덕대를 한 번 복습을 한 번 해볼까요? 선덕대에 뭐라고 나왔냐면 짐승몸의 화미, 꽃 모양의 꼬리가 있다. 그래서 향초룡, 꽃을 머금었다. 그래서 함화룡이라고 한다. 제가 명성화라고 써놨죠. 입에서 연꽃을 토하고 있다. 긴 코를 높이 들고 입에서 토하고 있다. 수정에는 발가락이 있는데 앞발가락만 있다. 이런 내용을 한 번 다뤘었어요. 선덕대에. 그래서 이제 성화대니까 본격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입에서는 연꽃을 토해내고 연꽃이죠. 연꽃을 토해내고 있고 코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용의 용. 코끼리가 아니라 코끼리 코같이 돼 있죠. 그리고 모발은 바짝 섰습니다. 그런데 앞발은 있어요. 앞발은 이제 발가락이 세 개네. 앞발가락은 있는데 뒷발가락이 없어요. 그죠? 여기서 표현해 놓은 대로. 뒷발가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꼬리는 이렇게 권초형으로 말려가지고 꽃의 모양을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향초룡이다. 아까 선덕대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머금을 함자를 써서 함화룡이다. 꽃을 머금었다. 꽃을 머금었는지 토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향초룡, 함화룡 그리고 이런 문양을 이제 기룡문이라고 한다. 기룡문이라고 한다. 거기까지 알면 뭐 이제 많이 아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설명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향초룡이 성행했는데 이 용은 명초 청화작에 이미 명초 선덕대에 청화작에 이미 출연한 바는 있지만 성화년제 때의 것이 더욱 화려하고 감동적이다. 그래서 용이 이제 되게 부드럽게 온순우미하며 명초기의 그 용 문양을 흉폭하고 강건하고 이런 작품하고는 정치가 좀 크게 다르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시를 해놨지만 성화작의 향초룡은 입술을 위로 말아 올리고 코끼리 같은 긴 코를 하고 있으며 용의 입에서는 연어 한 줄기나 꽃을 여러 개 꽂은 가지를 물고 있으며 몸에는 날개가 있고 앞발가락이 있어도 뒷발가락은 없다. 용 꼬리는 말린 꽃 모양을 하고 새의 발가락은 힘차다. 거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지원왕은 쭉 설명한 바와 여기 책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머지 어문 어문도 이제 원대작인은 잉어도 그렇지만 특히 쏘가리를 아주 흉포하게 이빨도 날카롭게 그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이제 설명입니다. 해수문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돼있다라는 거고요. 인물문도 이제 인물문이 좀 나오죠. 아이들 이제 얼굴들이 나옵니다. 아이들 얼굴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가정 때입니다. 그런데 성화 때부터 지금 시작이 됐다. 16명까지 나온다. 재미있는 게 이제 아이는 16명이 나오고 옛날에 이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죠. 성균관에 입학한 그런 학사들이죠. 학사들은 8명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실 16명은 아이는 16명 그래서 16자 도 뭐 이럽니다. 16자 아이자자 써서 그리고 18학사 19학사 18학사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숫자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화 때의 이제 아이들 머리는 기본적으로 정원형이니까 동그라 동그라미 같이 생겼다. 이런 겁니다. 가정 때는 좀 머리가 좀 크고 어깨도 좀 드러나고 뭐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쭉 나가다가 이제 여기 특이한 게 성화 일건의 이천이 성화 때는 옷 한 옷만 그냥 걸쳤다. 속옷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화시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들여서 장생련 보조 보조라는 건 이렇게 십자로 되어 있는 이런 젓가락 젓자죠. 이렇게 되어 있는 문양이 나온다. 십자 십자 보조 같은 도안은 원청하장에서 먼저 보였는데 명으로 들어온 이후에 성화시에 성행한다. 왜? 성화제가 불교를 신봉했다. 그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청화 기린문 반은 아내는 청화 쌍권 안에 항상 쌍원이 아니라 쌍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쌍권 안에 두 마리의 구름 속에서 머리를 들고 질주하는 기린을 그렸습니다. 기린은 사령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상서로운 동물이죠. 물론 상상 속의 동물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슴머리가 있고요. 발굽은 소를 닮았고 비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은 상서로운 동물이다. 기린이 태어나면 아니 저기 성인이 태어나면 기린이 나타난다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공자님이 태어나실 때 기린이 책을 토해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전설이 있고요. 자 기린 문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사진에 있는 건 다 오리지널 오리지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진품이란 말입니다. 눈에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청아 기린 문반이 이렇게 생겨먹었고요. 구경은 34cm가 되는 굉장히 꽤가 아니라 굉장히 큽니다. 기린이 두 마리가 달려가고 있는 형상이죠. 구름 모양이 재밌습니다. 구름 모양이 절만자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두 마리가 달려있고 쌍권 두 줄로 댕긴 쌍권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린 문반은 특징이 소니발청을 사용해서 색이 진하고 아름다우며 퍼짐 훈산현상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성화 때의 초기 작품이 초기 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여기 써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아 기룡문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색택이 좀 다르죠. 아무리 책에다가 사진으로 심어놨어도 이게 좀 산뜻하죠. 좀 진하고 진하니까 철수반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런 거죠. 산뜻합니다. 그래서 기룡문안 입니다. 향초룡완이죠. 기룡문안 향초룡 함화룡 기룡문 똑같습니다. 조금 아까의 그림이 이거를 그려놓은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이건 사진이고 아까 거는 그림이었죠. 그래서 기룡문안을 볼 것 같으면 구경은 17cm니까 그나마 이 정도 구경이 되는 겁니다. 이 연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는 아니죠. 완이죠. 완도 별구안이에요. 그렇죠. 우리 공부해서 다 아시죠. 바깥으로 구연부가 벌어졌어요. 별구안 혹은 벌어질 창자를 써서 창구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반한 그렇죠. 외반이니까 바깥으로 돌았다 이런 벌어졌다는 외반했다는 게 창구 별구 외반한 외반한 구연부의 복부가 깊고 굽이 있어요. 기형은 정교하면 얇고 가볍다. 청화는 다마 청신이니까 본격적인 성화재의 문양을 스타일대로 가는 겁니다. 평등청으로 제작됐다. 그리고 완 내면 아직 보이진 않지만 완 내면에는 보상화문을 그리고 외벽에는 네 마리가 기룡문이 비범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대명 성화년재의 해서체로 관지가 있습니다. 파도 운문 유괴호 굉장히 특이한 거고요. 우선 사진 한번 먼저 보시면 다른 문양이 없고 그냥 흘러가는 구름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연부가 직벽이죠. 직벽이라는 거 굽은 따로 없고요. 이런 특이한 거 길이가 14cm니까 굉장히 작죠. 요거 보다 못한 길이 높이 입니다. 굉장히 요만한 거예요. 작은 작은 호죠. 그래서 유괴호라고 뚜껑이 없네. 유괴호 라고 썼는데 직구 죠. 아까 구연부가 직구라고 말씀드렸고 둥근 입술 이고 목이 짧으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는 연속 와문 와문은 소용돌이 왔자 니까 소용돌이 문이 있습니다. 자세히 안 보이시나 소용돌이 문양이 있습니다. 소용돌이 문양이 있다는 설명이 고요. 그 다음에 저부에는 용서슴치는 파도문을 그렸습니다. 여기는 파도문을 그린거죠. 파도문 해수문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렸고 이제 구름이 아주 다양합니다. 각종의 운문을 다 그렸다. 십자문 올채이문 다리가 짧은 여의운 표대 여의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문 구름 모양으로 주문양으로 기물은 매우 드물다. 매우 드물다 그런 건 귀하다는 뜻이죠. 나머지 색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요. 바닥에 쌍권 동그라미로 해놓고 육자 해소관을 썼다는 거고요. 청아 화조문 배 여기 사진이 두 장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게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읽어보셔야 되니까 담아드리는 겁니다. 카메라에 카메라 실력이 없어서 제가 참 답답합니다. 청아 화조문 배는 이 사진 두 장으로 설명드립니다. 아까도 태하고 유할 때 말씀드렸지만 큰 붓으로 한 번에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덫을 하지 않는다. 색이 색채가 산뜻하다. 그리고 이때부터 쌍방을 썼습니다. 쌍원이 아니라 쌍방이죠. 이런 방형관을 성화조부터 성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쌍방 확 그냥 쌍방 해도 됩니다. 쌍방 혹은 쌍방 곽 이런 방형관이라는 관지가 설명이 새의 그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온 겁니다. 새가 되게 통통하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풍만하다. 체형이 풍만한 작은 새다. 새가 좀 통통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런 여기도 쌍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쌍방 곽이라는 거죠. 네모랑 칸에 두 줄로 해놓고 대명 성환영제관제를 쓴 거죠. 되게 재미있는 기형이에요. 반박 테고요. 아주 퇴질이 강하고 좋습니다. 색택이 산뜻하죠. 이런 거 사시면 실수가 없어요. 되게 좋습니다. 연대감도 있어 보이고요. 그림 잘 그렸죠. 이런 게 전사가 아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대량 생산에서 막 뿌렸다는 얘기고 이건 실제로 그렸다는 거죠. 이런 김을 잇습니다. 저렴하게 드리는데도 안 가져가셔가지고 제가 계속 소장하고 있습니다. 황지청화가 이제 선덕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선덕때부터 나왔지만 그리고 홍지 때 아주 유행을 하게 됩니다. 아들 때 에서 유행하게 됩니다. 황지청화 화가문 반 설명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반에 이제 황색 바탕이 철을 착색제로 한 겁니다. 철 fe 철을 착색제로 한 것이며 색택이 중우하고 선명하고 깊은 단황색이다. 단황색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란 노른자다. 이런 말 계단이라고 하죠. 닭개자 노른자 단자 단자 단황 내저심에는 청화로 절지 성류 앵도문 바깥 구연부에 청화로 구연부니까 이런 게 반이라고 그러면 이쪽에 썼다는 거죠. 선덕하고 성화는 이쪽에 썼고요. 홍칭 연자라고 하면 바닥에 씁니다. 그 말이 설명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번조법은 가정령까지 연속이 되면 변화가 크지 않다. 선덕하고 성화의 황유 청화반은 조금 이따 사진이 밑에 있습니다. 외면 구연부에 횡소 관지가 많으며 옆에다 했는데 홍치 이후에는 저부 바닥에 관지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유사한 후사장품 상당히 있는데 이런 박물관들이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황지 청화 보시면 그 밑에 사진이 있죠. 사진입니다. 황지 청화 화가 문 화가 문 반 이고요. 옆에 관지를 썼다는 거고요. 홍치 때 이런 문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건 바닥에 썼다. 맨 밑바닥에 썼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철을 착색제로 해서 황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청화동체 청화동체는 청화유리용 이죠. 청화유리용 이것을 가리킵니다. 청화유리용 의 어렴 문 연꽃 있는 고기문양을 가리키는 거고요. 고족배 입니다. 원때 것은 높은 데 다리가 성화때 거는 다리가 낮다. 기벽이 얇고 경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을 한 거니까 사진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이 문양입니다. 그래도 컬러풀하게 나왔으니까 다행입니다. 청화유리용 그리고 연지문을 어조문을 그릴 때 성화제 때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물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풀 같은 게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을 아까 드렸죠. 이거는 구경이 16.8cm 이니까 이만하니까 고족배가 아니라 고족완이죠. 여기 고족완이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트집을 잡는 건 아니지만 자 보시겠어요? 한자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경이 큰데 이게 배일 수는 없죠. 고족완이라고 쓰였는데 여기 해석은 배라고 써 있어요. 배를 완으로 고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족배가 아니라 고치세요. 교재 갖고 오신 분들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치겠습니다. 16.7cm 고족완이 어쩐지 크잖아요. 구경이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여기 기형 문양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지 들어가겠습니다. 진도 쭉쭉쭉 나가고요. 자 그래서 오늘 또 48번째 성화제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짱가몽토썰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꾸준히 하시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게 조회수가 점심 줄고 있어요. 공부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겹다는 얘기지. 모든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공부를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시는 분들은 일성을 하실 겁니다. 한 번 이루실 거니까 끝까지 따라오시고요. 보증 탈락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그림만 좋아하는데 글자도 귀찮고 볼 만큼 봤어. 이러시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꾸준히 따라오시면 그만큼 보람을 안다는 건 기준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단대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원칙이 생기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 사람은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기꾼이 사기침은 당할 수밖에 없는데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 또 좋은 기물을 찾을 수 있는 해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동도재연 여러분들은 꾸준히 공부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가지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